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편견을 장려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적하여 제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특이한 편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다루듯 절대로 그렇게 나를 다루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엄하게 다루셔야 하지 물론 주님께서는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아시겠지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편견이 주님께 조금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견을 지지하는 대신에 의도적으로 우리의 편견을 제거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의 편견을 다루시는가를 보는 것은 귀한 영적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살아왔던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우리의 무조건적인 항복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이전 옛 모습이 조금도 남지 않는 때가 올 것입니다 과거의 외식과 편견이 사라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정욕과 이기심이 없는 삶과 사람들의 조롱을 초월하는 그러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온유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옛 사람이 사는 것을 조금도 허락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단순하고 완전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원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다 거두어 가신다고 해도 주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라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라도 염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볼 수 없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실제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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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